성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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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거기가 그 유명한 곳 맞나요? 유명한 곳이요? 네 그.. 상상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곳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성지대학교 성지대학교 상상해본 적 있어? 꿈이 사라지고 미래가 사라지고 대학이 사라지는 상상 이제 그런 불안한 상상은 부숴버리자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대학에서 함께하자 63개 모집단위로 구성되는 상지대학교 9개의 단과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생명환경과학대학 융합기술공과대학 보건의료과학대학 한의과대학 예술체육대학 교양대학 평생교육융합대학 상지대학교 상지인들의 상상들이 모여 튼튼한 탑을 쌓고 그 탑은 학교와 학생이 스승과 제자가 단결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높게 쌓아올린 하나의 탑이다 일상과 이상의 사이의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통합상지대학교 교양대학 한의 계란 사이밍 의지